다음 싸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게 박광이야.. 말이 안 돼.. 양마발 카운터 다음에 장악 디바인 그냥.. 뭐냐.. 2,3,6 끌었다가 양발 누르시면 돼요 아.. 앉아버렸다.. 아이고 앉아버렸다.. 아.. 또 앉아버렸다.. 아니 근데 저.. 뭐냐.. 저거 왜 이렇게 안달아? 저거.. 키트.. 키트게이지? 아.. 막아먹는거.. 아.. 진단이구나.. 1타 상단 2타 중단 이렇게 당하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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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정이구나.. 이거 딜레이하고.. medium 아 이거 막을 수 있어.. 글이.. 아 어떻게 있지? 선제인데 질infect지라 진짜 없구나 여기서 막주네 나와라 나이스 오쇼 뭔 일이고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지가에 걸리네 아이고 왔네 아 안뜨니? 끝자락이구나 흠 에이 own 아 아깝다. 막을수록 불쌍는데 아 아깝다. 막을수록 불쌍는데 아 아이씨 잘게 있다 아 벽방이네 아 아깝다. 가드가 안되네 아기만 아 이런 실수 아이고 중단 아야야야 움직이면 안되네 아 작게 걸리네 아 깝다 이건 까비 아 유카치노님 어서오시고 택슈 세 번째 택슈입니다 지금 택슈 올라가자마자 떨어졌다 올려졌다 떨어졌다 올려졌다 지금 세 번 하고 있어요 어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오늘 찍은거라 나이스 뒤로 일어났다 아 저거 왜 자꾸 맞냐 맞으면 안되는데 땅땅 아이고 뭐해 톡 톡 아 아깝다 뜯을 수 있었는데 파크가 안되나? 하단 타이밍에 파크가 안되네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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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어떻게 흘렸어 436 스텝으로 가면 흘려주는건가 니가 막을 수 있어 니가 막을 수 있어 오케이 아아아아 좋아 좋아 좋았다 파크 파크 아아 사단이다 나 1라운드 1라운드 나도 박 들어오지 못한다네 박 들어오지 아 막았는데 얼마였지? 아 아 아 아 까비 좀 질러봤는데 피가 나오네 아 진짜 왜 맞았지? 아 아 안되지 오 다행 아 까비 어우 어떡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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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